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삼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삼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는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잠시 광고 보면서 댓글창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저도 힘이 납니다. 그중에서 한 분이 잘생겼다고 해주셔서 더더욱 반갑습니다. 저보다 더 잘생긴 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바로 오늘 첫 번째 손님은 미래세대우의 박광남 선임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저희도 거의 한 달 만에 뵙는 거죠?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느낌이라. 한 동안 아예 그 이후로 안 나오셨다고 하셨어요. 우리 3% 형님들이 장이 뜨거워졌으니까 저야 사실 중장기적인 페이퍼봉만 주로 하잖아요. 바로 데일리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더 급한 소식들이 필요하니까 당분간 쉬어 하면서 빼버리셨어요. 그러다가 오늘 본인 쉬기 위해서 이렇게 저를 또 대출을 시키셨습니다. 모처럼 저도 만나뵈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또 가져온 소식들이 좀 반가운 소식일까 또 더 기대가 되는데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오늘도 중국 증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은 홍콩 증시보다 본토 증시가 좀 더 강했던 하루였다. 상해종합지수가 기술주 및 은행, 금융주 등의 반등으로 2016년 1월 내 5년 만에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3600선을 돌파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좀 차익실현 움직임 나오면서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상해종합지수가 플러스 1.07%, 심천성분지수가 플러스 1.95%, 항생지수는 마이너스 0.5% 정도 빠졌고요. 심천 창업판이 플러스 2.46% 정도 오르면서 금일은 가장 센 지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토 증시도 미국이 전일 테크주가 굉장히 강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신고가 갱신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아시아 시장도 열리자마자 오전장에 디스플레이 전력반도체,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 기술주 중심으로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그러면서 창업판 지수가 급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후 들어서는 은행하고 증권주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상해종합지수가 3,600선을 돌파를 했다. 그러나 장 막판에는 소폭, 차익실현 매물 나오면서 상승폭을 조금은 축소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중국에 좀 특이한 이슈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중국도 최근에 코로나가 다시 조금 확산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2월 달에 춘절이라는 좀 긴 명절을 앞두고 있으면서 중국의 국가위생국이 춘절 기간에 귀향을 희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7일 내에 코로나 음성 결과를 제출을 해야 되고 귀향 중에서도 14일간 개인 방역 철점이 7일마다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네요. 번거롭게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거면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귀향 희망자 전원 핵상검사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딱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덜 가겠네, 덜 쓰겠네, 집에 있겠네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증시에서도 그대로 이제 그게 대입이 되면서 항공주, 레저, 오프라인 쇼핑업계 주가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반대로 그러면 핵상검사를 많이 받을 개연성이 생기면서 이런 핵상검사 관련주, 바이오 관련주가 좀 강세를 보였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소비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춘절 연휴 때가 되면 항상 좀 선별적으로 항상 강세를 좀 보였던 섹터가 좀 있거든요. 선물용으로. 알죠. 백주. 술이죠. 맞습니다. 이 백주 섹터는 이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면서 오량액, 노주노교, 귀주모태주 등 저희가 좀 알고 있는 주요한 백주 브랜드들은 좀 상승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일은 이제 신재생 관련주들도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윤기실리콘 자재나 통위나 금품광이나 등등 다 강세를 보였는데 사실 19일에 미국의 블링컨이라고 하는 국무장관 지명자가 중국 당국의 신장지구의 인권 관련돼서 좀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중국 정부에게 했던 그런 행태들이 옳은 선택이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이 신장지구에서 이제 강제노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강제노동에 연관된 기업들은 기업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식의 언급이 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래를 연속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중국도 이 우주 테마와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중국 위성, 중국 위성통신 등도 오늘은 좀 셌다. 사실 캐시우드, 우리나라에서 돈나무 누나라고 불리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아크에서 우주 관련된 ETF를 만든다고 하는 게 국내, 중국, 미국 내에 다 관련주들을 좀 들썩들썩 만드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강세장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이슈가 하나 나올 때마다 톡하면 팡 하고 터지는 것 같은 그런 굉장히 강한 매수세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강세장의 일종의 특징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저도 중국장 요즘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치 경제학자들 몇 분하고 사담을 나누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우주 테마 같은 경우 그분들은 당분간 계속될 거라고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중국이 미국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자국들의 동맹들을 지금 귀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이든도 이런 걸 천명했고요. 그러면 중국이 혼자 싸울 수는 없거든요.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는 모든 회의에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일국이 한 표를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한 국가 한 국가를 포섭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그럼 자기네 편을 더 늘리기 위해서 뭔가 중국에 붙어야 된다.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여론 몰이를 할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게 우주 개발이라는 거죠. 이제 전 세계를 리딩하는 국가는 바로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구나. 화성을 먼저 가는구나. 어딜 먼저 가는구나. 바로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 우주 테마가 바로 단기간에 수익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 지원이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더라고요. 혹시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었는데 본토 증시 있지 않습니까? 아까 테크주 중에 디스플레이, 반도체, 전기차. 이 주가가 반등한 주력 세력이 저는 궁금했던 게 중국 내부의 개인 투자자들인지 아니면 기관 투자주자라든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을까요? 사실 최근에 중국 시장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은 펀드에 펀드를 운영하는 기관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펀드에 들어오는 자금이 원천은 개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최근에 공모펀드 시장이 좀 많이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중국은 작년부터 공모펀드 시장이 오히려 더 크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그런 공모펀드들 중에 미리 작년에 런칭이 돼서 설정된 펀드들은 수익이 꽤 많이 나서 그런 펀드들이 차익실험 매물이 나오면 반대로 신규 설정되는 펀드들이 저가 매수세에 나서면서 치열하게 힘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형태. 그렇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예를 들면 오전에 약세장을 보였으면 오후에 강세장을 보이고 아니면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게 아마 전형적인 펀드 장세의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홍콩도 얘기 좀 해주시죠. 홍콩 시장 같은 경우에는 6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차익실험 움직임이라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오늘도 남하자금이 162억 홍콩 달러 유입이 되면서 순매수세가 지속이 됐습니다. 제가 전일 말씀드렸다시피 3거래일 연속 200억 홍콩 달러 정도 들어왔었는데 그 규모는 조금은 줄어든 모습이었다. 내일도 얼마나 들어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861억 홍콩 달러가 지금 유입이 된 상태입니다. 4거래일 동안. 지난주가 가장 많이 들어왔던 또 한 주 주간 자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또한 또 갱신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홍콩양 자금의 흐름은 순유입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일에 1조 위안을 하회했던 본토 증시 거래대금도 다시 1조 위안을 상회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여전히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강한 시장이구나라는 것을 좀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시장이 올라와서 오랜만에 좀 신용 지표들을 좀 봤는데요. 신용 거래대금이 거의 1.7조 위안에 육박을 한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 중국 증시가 버블을 좀 일으켰던 2015년 수준 2015년 7월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사실 피크는 2조 위안을 넘어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랑 다른 점이라고 하면 시가총액 대비랑 비교를 해줘야 돼요. 과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수준보다 낮았기 때문에 2조 위안이었을 때 전체 증시에서 신용 자금이 대략 5%가 넘는 수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지금은 대략 2.5% 수준입니다. 2.5% 수준이면 중국 증시가 평균적으로 신용 비중이 대략 그 정도 2에서 2.5% 수준을 유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시의 이런 레버리지 수준은 그렇게 과열이 되지는 않았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케이스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최근에 레버리지 금액이 늘어나서 각 증권사들마다 신용 거래 안 되고 막히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비중도 예수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실 과거 대비해서 그렇게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준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금이 늘었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수금이 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신용 금액이 늘었다고 치더라도 전체적인 과거 대비 비교를 해본다면 전체적인 퍼센트는 그렇게 과열 양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유럽 증시인가요? 네. 유럽 증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닥스 지수는 플러스 0.25% 정도 소폭 상승하고 있고요. 영국 FTSE 지수도 0.12, 프랑스 까크 지수는 마이너스 0.35 정도 빠지면서 약간 혼조세가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오늘 20일 통화정책회의가 발표가 됐죠. 네. 사실 변화한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 12월에 했던 얘기들을 거의 그대로 반복한 수준이고요. 제가 이게 아마 9시 반 정도에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어떤 코멘트를 하셨는지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라 여기서 그 내용은 내일 추후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유럽의 경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한 코멘트가 있어서 전달을 드리면 유럽의 중소기업 다수가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영난 때문에 영내 금융권에도 은행권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영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전체 40% 정도가 되는데 이게 금액만 2조 유로 엄청나게 큰 규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12가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하다면 부실 채권 규모가 1.4조 유로에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만약에 정부 지원이 중단될 경우 잠재 지불 불능 상태에 이룰 수 있는 기업이 25%에 이룰 수 있다고 추산을 한다는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업한, 취약한 남유럽 국가의 은행권, 중소기업들이 관련 대출에 노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 이 12가 연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덜 완화적인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이번에도 PPP 관련해서 다 쓰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더 쓸 거다. 약간 되게 애매모호한 이런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이 유럽의 중소기업 관련된 코로나19로 인한 리스크들을 봤을 때 섣불리 덜 완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정책들이 서서히 시작이 된다면 거기에 발맞춰서 알맞는 지원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여전히 좀 있습니다. 다음 주에 그리고 저희가 FOMC 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당분간 시장 지표들이 사실은 큰 폭의 변동을 보이기는 저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이는데 지금 오늘 20위에서 달러 강세, 달러 약세 관련된 언급이 있었는지 제가 지금 그게 파악이 안 돼서 좀 궁금한데 지금 일단 20위 결과가 나오고 나서 달러 인덱스가 소폭 더 빠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90.118, 115 정도 한 0.4% 정도 빠지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메시지가 없었다면 지금 금일 이 달러 인덱스가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아시아 증시에서는 크게 불리하지 않은 이슈이지만 유로존 입장에서는 사실 유로와 강세가 부담스러운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인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유럽 증시 말씀드릴 때 항상 이 백신 트래커 보면서 접종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1월 20일 기준 유럽의 백신 접종률은 여전히 1.51%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더딘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가 12월 20일에 백신을 첫 접종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한 달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한 달 만에 대략 294만 7천 명 정도 백신 접종을 했다고 합니다. 한 달 만에 300만 명 가까이. 네, 300만 명 가까이. 대단하네요. 그래서 전체 인구의 32.56%까지 올라왔거든요. 사실 산술적으로 이 정도의 수치라고 하면 한 달 뒤인 2월 20일, 2월 셋째 주경에는 60%가 넘는 인구가 백신에 접종을 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사실 그 정도가 되면 이제 저희가 기대했던 집단 면역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이벤트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백신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 참고로 미국의 백신 접종률을 말씀을 드리면 대략 한 1,700만 명 정도 지금까지 접종을 했다고 하고 전체 인구의 한 5%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백신의 접종과 관련돼서는 사실 공급이 좀 모자르다라는 노이즈는 좀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도 저희가 좀 신경을 쓰고 지켜봐야 되는 이슈이지 않을까 합니다. 말씀 주신 내용에서 저는 특히 주목되는 부분이 유럽의 여러 중소기업들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은행들의 지금 뭐라고 할까요? 부실이라고 해야 되나? 전의되는 거죠. 전의되는 우려를 한다는데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시장의 톤앤머너보다 높게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증시에서 모니터할 때는 대부분 상장기업들을 주로 봐야 되는데 유럽은 가족기업이 많거든요. 비상장 가족기업들이. 그런데 이 가족기업들이 대부분 100년, 200년, 300년 된 기업들이 많아서 은행에서 여신을 굉장히 많이 실어줬었어요.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지금 대규모 이런 말도 안 되는 셧다운이 일어나면서 크게 부실로 돼서 저는 나중에 이거 은행 성과지표 공시자로 나오면 생각보다 안 좋아질 가능성도 많다. 은행들의 성적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말씀에 덧붙여서 저도 조금 이야기를 드리자고 하면 제가 과거에 유로존이 사실 금융위기 때도 빨리 테이퍼링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때도 그 이후에 사실은 빨리 테이퍼링에 들어간 이유 때문에 경기가 다시 악화 시작했었고 그게 남유럽 재정위기까지 전의가 됐던 바였거든요. 사실 저는 이런 ECB의 스탠스가 조금 애매모호한 점이 있다 손치더라도 과거에 그 동일한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저한테도 저도 몰랐던 새로운 내용이었는데 그런 이슈가 있다면 분명히 ECB에서도 알고 있을 만한 내용이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부양 규모에 대해서는 그래도 너무 긴축적인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100 선물 기준으로는 플러스 0.46, 다우존스는 플러스 0.19, S&P 500도 플러스 0.2%로 전일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상승하는 좋은 움직임으로 시작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어제 바이든 대통령께서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취임 연설을 통해서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했던 트럼프 정부와 달리 글로벌 시장의 미국이 동반자로서 복귀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취임식 연설을 통해서 통합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미국을 만들겠다라고 또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취임 직후에 행정명령 등을 통해서 코로나19, 경기침체 탈출을 위한 부양책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하실 것이라고 좀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시장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의 지금까지의 기조하고는 좀 다른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힌트를 주신 것 같고요. 이 같은 행보에 대해서 시장 자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않겠습니까? 캐비넷 기간도 있고 100일 동안 정책을 짜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드러날 경우 어떤 이슈가 더 생길 수 있을지 사실 많은 분들이 다뤄주신 이슈이기 때문에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짚어보자고 하면 일단 시장에 가장 긍정적일 수 있는 요소는 당연히 일단 1.9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 이건 1.1조 달러까지 합의를 통해서 좀 낮춰질 수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부양책의 절대 금액보다는 추가 부양책의 통과 여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친환경 인프라 중심의 부양책이 추가된다는 점에도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영할 것 같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 대비해서 좀 불확실성, 갑작스러운 불확실성들은 좀 감소하지 않겠냐라는 생각 그다음에 코로나19의 통제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요소들이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 미국 자체적으로는 빠른 경기 회복을 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도 전망이 됩니다. 부정적인 요소는 반대로 이런 긍정적인 효과로 인해서 저희가 다 걱정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 있는 우려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증세 부분하고 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법 리스크 등이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도 이야기를 하셨었고요. 옐런 재무부 재무장관 후보자께서도 일단 우선할 것은 경기의 회복이다라고 좀 말씀을 하신 상황 때문에 제가 리스크 요인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단기간에 불거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다만 제가 반대로 오히려 고민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달러가 90을 오늘 깰 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좀 빠르게 내려가는 부분인데 기대인플레이션이나 실질금리나 심지어 달러인덱스 지금 강하게 내려가고 있는 약세를 보이고 제일 많이 하락했을 때가 1.08 정도 마이너스 1.08 정도 수준이었는데 달러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89 정도까지 빠졌을 때가 가장 많이 빠졌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방향성이 크게 하향 돌파하는 움직임들 예를 들면 실질금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1, 1.2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든가 아니면 달러인덱스가 89를 돌파해서 80대를 향해서 간다든가 하는 움직임들이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아서 그리고 FOMC라는 이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방향성이 나타난다면 그 이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다만 이게 지금의 방향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상황 시장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부정적으로 해석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원하는 그림은 오히려 여기서 더 강하게 반대 사이드로 가는 것보다는 반대 사이드라는 건 지금의 방향대로냐 그대로 진행되는 것보다 오히려 약간의 횡복 국면을 그리면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게 증시에는 오히려 좀 더 우호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정도에서는 더 강하게 치고 나갔을 때 오히려 반대, 부작용에 대한 우려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증시를 위해서는 오히려 당분간은 좀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오늘 인텔이 장마감 후에 발표하는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 이제 우리나라 장 끝나고 나서 장 끝나기 직전인가요? 삼성전자가 인텔의 파운드리 수주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 저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좀 분명히 있는 게 언론 보도에 나와서는 14나노의 GPU 수주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저희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인텔은 14나노 공정에서는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14나노 공정은 룸이 있다라는 얘기고 자체 생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 일단 14나노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건지 일단 인텔의 실적 발표할 때 이야기를 하는 걸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14나노에서 뭔가 GPU 관련된 수주보다는 TSMC에서 나온 흘러나오는 이야기처럼 이제 선당 공정 10나노 2학 공정인 뭐 예를 들어서 오히려 오스팅 공장을 증설을 해서 거기서 최첨당 공단으로 공정으로 인텔의 뭔가를 수주를 받는 그림이 나오는 게 가장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알찬 소식들 다 꽉꽉 눌러서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더 자주 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